농촌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현금과 농작물을 훔친 절도범이 붙잡혔습니다. 출소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60대 전과 24범이었습니다. 이초원 기자입니다.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한적한 시골 마을로 들어갑니다. 10여 분 뒤 마을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오토바이에는 들어갈 데는 없던 자루가 실려 있습니다. 자루 안에는 검은깨 15kg이 들어 있었습니다. 이 남성은 농촌 마을을 돌며 사람이 없는 빈집에 들어가 농작물을 훔쳤습니다. 이렇게 열흘 동안 농촌 지역을 돌며 훔친 금품은 600만 원 상당.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현금과 상품권, 신용카드까지 훔쳤습니다. 수확을 마치고 보관 중이던 쌀과 들깨 등 90kg 상당의 농산물도 범행 대상이 됐습니다. 농촌 노인들이 집이 아닌 마을회관에 함께 모여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. 경찰에 붙잡힌 60대 남성은 전과 24범으로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전 범죄도 동일한 수법으로 시골농가 빈집에 들어가서 금품을 절취한다든지 고가 금액으로 판매되는 특이장물 이런 것만. 경찰은 이 남성을 절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. MBC 뉴스 이치원입니다.